선생님 아이템 켜놓고 왔어요 공기동이 유일하게 하는 게임이죠 서드마켓 지금부터 아이템 발갈 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 시작이구나 로봇이 돼 있지 지금 봐봐 어 드디어 복수의 날이 다 나왔습니다 이 개새끼 아니 지금 테레비 가고 있는데 최대한 티 안하긴 하죠 좋아 두 타 한 평이고 그냥 다 갖고 가서 하나씩 긁죠 펜션 계속 다가다 팔아 놓고 세지로 놔자 네 왜 이렇게 얼굴로 털티 있어 푸흐흐흫 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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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야 이거 버리기 왜 안 돼? 학습 안 되나 이게? 밀봉 없애? 밀봉? 밀봉 없어 밀봉 없어 스카우터 나한테 서울에다 캐시 캐시 2,400원 추석은 타야지 또 아스파드가 야 보통 요직원이랑 얘기할게 아스파드에 빠져요 개새끼 아이템 사용 정보로 그걸 정보로 해 이렇게 헤비 오우 야 몇인데? 학생이야 학생은 뭐? 아 개장 아아 아 포인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최씨도 있던거 썼어요 아 아 맞네 캐시 아 안녕 추석은 일이 생겼어요 저번에 진짜 생겨 아 아 아이템 다 써놨으니까 그거 일주일 동안 빡세게 해야 되겠더라 거기 있었던 거 같아요 총은 다 있네? 총 밀봉이 안돼 종각짜든가 나 밀봉이 없거든 하나 드세요 하나 드세요 이거 먹으면서 다 죽게 내가 어떻게 되겠지 뭐 그지? 그지? 하나는 되겠지 세 개 다 안 드세요 골든두들인가? 젤이잖아 아 젤이구나 젤이 안녕 아버지야 뭐지 아 아 저 구슬아이스크림이요 구슬아이스크림 골라 누구 주려구요? 이거 비싼데? 이거 비싼데? 왜 그랬어 나한테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왜 나 뭔가 분명했는데 왜 아 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буд輪스토카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? 뭘로 된 적 있어? 이거? 이거 보코야? 오카나야? 잘 먹으면 그렇게 하야 잘 먹어! 때려 볼 수 있는 만 억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게 어 잘 먹을게 아.. 전 운날받네. 반전이 몇 번이네. 이거 결제가 안 돼. 재밌어? 조만간이야. 너무 알아보자.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. 야 나 분명히 껐는데? 돼 있었어? 게임이 켜져 있었어. 말도 안 돼. 말도 안 돼. 아 집어. 감사합니다. 나한테 감사드리죠? 진짜? 네. 아 씨..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.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. 삶은 스테기